새해를 맞아 KBS 청주방송총국이 마련한 여론조사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단양과 증평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초선인 두 지역단체장 모두 군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단양 지역 주민 500명에게 김문군 군수의 군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잘 못한다는 의견보다 3배가량 크게 앞섰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겼지만 30대에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지지세는 60세 이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민선 8기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멸대책 순이었고, 인구 증가를 선택한 비율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아 지역 소멸 위기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시멘트세 도입이 적절한지 아니면 업체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이 더 나은지 물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과 업체 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뉘습니다. 이번엔 증평군입니다. 이재영 군수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잘한다는 응답이 67.1%로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적인 평가보다 우세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군정 만족도는 진보와 중도, 보수 모두 절반을 넘었습니다. 증평군 인구의 대부분이 증평읍에 몰려있어 인구 쏠림 현상을 빚는 만큼 지역 분할에 대한 생각도 살펴봤습니다. 증평읍 분할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연령이나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분할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지만, 직업별로는 유일하게 농림수산업 종사자에서 분할을 찬성하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